가수 포메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박수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박수. 첫 번째도 당신, 두 번째도 당신 당신이 최고입니다. 남자는 남자는 너무나 너무너무 화물한다 당신이 없으면, 당신이 없으면 하루가 너무 편합니다. 좋아하라고, 부러지 마세요. 쑥스러워, 말 못합니다. 가름날라고, 머뭄날라고, 믿고, 살아가면 많이 있습니다. 첫 번째도 당신, 첫 번째도 당신 두 번째도 당신, 두 번째도 당신 아, 나의 배로 다 당신이 최고입니다. 다 당신이 최고입니다. 여러분, 다같이 박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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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